자 우리가 지금 카터 정했고 우리 윤희명 장병센스 좋은 사람 이런 거 막 던져야 해 던져봐 언니 퀸스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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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! 너무 길어요 저희가 해..해.. 저희는 해예요 해예! 해예! 퀸스페이스! 얘 진짜.. 태양! 태화달! 태화달? 너무 좋다 태화달? 태화달! 너무 좋다 그게 되면 만약에 구호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대 나 빽! 나 구호네 나중에 무대에 서서 상상했어 무대에 서서 우리 다 같이 둘 셋 투표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어흥 어흥 또 이번 태화달? 네 아까 팀 구호도 정했고 저희 지금 대망의 선곡을 아까 엑소 선배님의 나비소녀 한번 들어보자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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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화음 넣기 너무.. 이런 데도 화음 너무 좋아해 여기도 샤오오오오오 여기 이렇게 소름! 저희가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인원이잖아요 여섯 명이나 되니까 화음도 다양하게 쌓을 수 있고 이제 나비소녀 같은 경우가 찰떡이여서 좋다 눈 세계랑은 잘 맞는 것 같아 약간 청춘 드라마 한 그니까 좋다 어 근데 우리 그래서 저희한테 뭔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은 곡이 있을 것 같은데 소나기를 한 번 살짝 불러보고 어때요? 불러보고 정하다? 어 불러보고 정해도 늦지 않아 우리 이제 그만 하나 같이 가 이 빛물도 또 지우 바로 함 넣어버리네 그냥 얍! 근데 나도 소나기 괜찮은 것 같아 이 비가 머리 위로 쏟아지면 비가 젖어 초위에 뜨고 싶진 않아요 눈이 태어날 된다면 금방 지나 갈 소나기죠 이거 괜찮은 거 같아? 되게 좋았어요 뭔가 이 벅차는 이게 조금 더 터진 느낌이어서 나는 라이브 생각해서 미안해 나비 소녀 근데 소나기가 나도 소나기가 그래 난 나비 소녀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먹은것은